약발 좀 받아볼까? 다음은 저쪽이었나? 허... 허리가... 레비야, 내가 왔어 이제 같이 돌아가자고 흥! 이미 늦었어요 적 차원종은 이미 자신의 힘을 해방시켰어요 이렇게 강하다니 그 덩치의 힘을 가지고도요 방어함이 고작이네요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아이는 이제 적도 바구니도 구분할 수 없는 짐승이니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난 이만 실례하겠어요 이봐! 거기 서! 레비야 해보겠다는 건가 나와? 네네 우리 이별에 있는 것을 방해시키겠어 그것이 나일 수 없는 다음에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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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방해 속이 삼켜질 거예요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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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나는 그만하지 흥! 그래! 와라! 이 맛이야! 내 몸에 생기가 돌아오는 거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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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물이라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멸망은 모든 존재의 소명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탐혈을 주는 것이 나의 소명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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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. 제.. 이.. 어서 도망치세요 제가 이 힘을 억누르고 했을 동안 다시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카를라와 함께 파밸하겠어요 흥! 저 신경이에요 흥! 이겼구 이제 쉬어도 되는건가? 트레이idity 다시